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트 함석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6평 보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제가 잠깐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다 보니까 고3 시험만큼 고난이도 문제는 없었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선생님, 전 어려웠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공부를 했으면 맞출 수 있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까먹은 게 있었으면 틀렸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아마 아직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문제를 좀 쉬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지를 이렇게 딱 나눠주시고 그 중에서만 시험 문제가 골라서 나오는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험을 보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개념 이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문제만 푸시고 문제 두두두두두 하다 하면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시험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3 때는 확실히 안 통합니다. 고3은 왜냐하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가 이유고 암기만 생각해도 고3은 암기하는 범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반드시 까먹게 됩니다.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좀 머리 쓰기가 힘들어도 머리 쓰는 건 누구나 힘들거든요.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암기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시험을 보시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 소유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이거는 뭘 외우셔야 되냐면 판은 무슨 권이라고 그러죠? 암석권이고요. 판 밑에 암석권 밑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연약권이고요. 연약권은 왜 연약권이냐면 연약해서 말랑말랑해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약생 B 이것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류라는 건 원래 모든 대류가 밀도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류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당연히 B가 맞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 이거 온도차 아니었나? 멘틀 대류는 온도차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럼 B는 틀렸군. 이건 단수 남기하십니다. 개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밀도차인지 3번 이거는 좀 단수 남깁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맞추시는 거고 못하시면 틀리시는 거고 물론 이게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개념 설명은 들으셔야 됩니다. 답이 5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여기에서는 이거는 단수 남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구과학이 여러분 내신은 어떨지 몰라도 수능은 아주 지엽적인 건 안 나와요. 잘 그리고 이미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미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도 기본적으로 흐름이 과거로 갈수록 더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로 갈수록 길어진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원생누대라는 게 있는데 원생누대보다 시생누대가 더 과거지만 길이는 원생누대가 제일 길다. 고3에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고2에서는 좀 쉽게 이렇게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맞고 최초의 양서류 출현 시기는 이거 제가 굉장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 개념 수업 보시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고생대에 출현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있어요. 속시신물은 가장 최신이니까 신생대에 번성했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퇴정물이 입자 크기에 따른 침강속도 차이 그거는 점이층리 이렇게 외우시면 공부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점이층리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이게 원래 처음에 퇴정물이 운반돼서 올 때는 이 퇴정물들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 섞여서 왔는데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니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져서 바닥에 깔리고 중간 건 중간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건 제일 늦게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그 얘기가 이 얘기니까 아 이건 점이층리구나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측리는 기울어져서 쌓인 경사측리인데 이게 왜 기울어졌지? 한 방향으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흘러서 그렇구나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퇴정구조는 역전구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뭐 그냥 사진 보고 푸는 것이죠. 사진 보고 푸는데 여러분 제가 칠판에 쏜 거는 그 색반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색반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밝은 색이죠. 그래서 당연히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아 그렇죠.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이 많으면은 이거에 해당하고 적으면은 이거에 해당하고 아 그 제가 밝은 색으로 지금 눈앞에 색깔이 좀 반대라서 제가 착각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게 밝은 색이죠. 밑에 게 어두운 색이고 그래서 기억을 맞다고 해버리면은 어두운 색이 많으니까 이게 어두워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지에는 밝게 보이잖아요. 잘못된 거야. 틀렸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SiO2 함량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SiO2가 많으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보기. 광물 입자의 크기는. 요거는 딱 사진 봤을 때 이건 크고요. 얘는 작기 때문에 그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이거 왜 크기가 큰지 천천히 식어서 성장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A가 더 크기가 작죠. 작으니까 더 빨리 냉각된 거죠.